안녕하세요. 프라임엑스의 안태도 본부장입니다. 여기는 노원역인데요. 노원역 바로 뒤에는 보이신 데가 교부생명 있는 데고요. 바로 뒤쪽이 로테백화점 있는 데입니다. 제가 여기 왜 있냐고요? 여기는 제가 저번 달에 교부생명에서 20명 입사하신 노원지점에 오늘 오픈했습니다. 오픈을 해서 제가 사무실을 들어갈 건데요. 교부생명에서 25년간 계신 천재호 단장님께서 여기에 예비본부장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노원지점이 오늘 오픈했기 때문에 사무실을 제가 깜짝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따라오실까요? 여기는 노원역 바로 옆에고요. 사무실이 4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워낙 역세권이라 임차랑 월세가 많이 비싸다고 하는데요. 일단 여기 한번 제가 6층이니까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사무실이 깔끔하게 추구한다고 합니다. 교부생명에서는 더 일찍 추구했는데 아무래도 범인이다 보니까 여기 6층인데 아직까지 프라임엣에 지금 간판이 없죠. 이건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네, 거의 40평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들어가서 내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어? 여기는 어떤 서점이 있네요. 네, 서점이 있는데 서점 옆에 지금 있다고 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화장실이 있네요. 네,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네, 그 오른쪽인데 지금 약간 어수소소합니다. 어, 여기서 보니까 지금 프라임엣셋이랑 몇 군데서 지금 화분이랑 화환이 온 것 같은데요.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깔끔히 잘 있는데 예,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네. 아, 안녕하세요. 예. 아, 여기 사무실 되게 잘 되어 있네요. 어, 지금 오픈했는데 지금 FC님들은 아직 출근을 덜 한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노원지점입니다. 네, 오늘 오픈했고요. 그래서 사무실 깔끔하게 거의 한 달 정도 책상이나 짓기 비품 그리고 지금 깔끔하게 다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프라임엣셋은 지금 전국에 300군데의 지점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단이 있는데요. 노원지점, 로테백화점 바로 옆에 역세권 사무실은 여기가 지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 지금 관심 갖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입사를 원하신 분들은 제가 연락처를 여기 천재호 단녀님 어떻게 보면 프라임엣셋의 예비보문장님이신데 제가 연락처를 남겨둘 테니까 저희 프라임엣셋 노원쪽에 입사를 희망하시고 출근을 원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저희 천재호 예비보문장님께서 상담을 해 드릴 겁니다. 여기는 이제 관리자방인데요. 아무래도 여기서 미팅하고 또 입사 상담도 하고 조직 구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방이 관리자방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밖에 보시면 아무래도 저기 바로 옆에 교보생명 타워가 있고요. 저기 로테백화점도 보이네요. 네, 그래서 조망도 매우 좋고 그리고 엄청 깔끔해 되어 있습니다. 전 처음에 공사하기 전에 잠깐 봤었는데 이렇게 사무실이 바뀌지는 몰랐습니다. 너무 이쁘게 잘 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이 오른쪽은 지금 단장님께서 청소하고 계시는데 아, 지금 회의방인데 너무 깔끔해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거의 한 10명에서 한 15명 정도 들어와서 미팅이나 회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 지금 아득하니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아직 지금 이제 막 시작이라 네, 그래서 짐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너무 깔끔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 노원지점에 입사를 원하신 분들은 여기 밑에 제가 연락처를 남겨둘 테니까 천재호 예비고원장님과 입사 상담 후 입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바로 역세권 앞이고 또 로테백화지와 옆이다 보니까 많은 F신들이 지금 연락을 주고 있는데 네, 여기도 아직까지는 지금 출근을 예, F신들이 아직 출근을 지금 안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파티션도 되어 있죠. 지금 한 5개 정도인데 이쪽은 한 10명 정도 자리를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개방경으로 여기도 둘레여섯, 네, 둘레여섯. 이렇게 해서 12자리 정도 뗄 수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제가 사무실을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어서 정말 깔끔히 잘 되어 있죠. 깨끗하고 네, 처음에는 정말 어수선했는데 이제 오픈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인테리어도 깔끔히 잘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좀 있다가 F신들이 이제 출근하시고 일을 하실 겁니다. 저는 이제 미리 와서 사무실 내부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네, 근데요. 근데 조금씩 사업단이 지금 축소되고 있고 이제 지점별로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노원에도 프라임셋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동이나 아니면은 딴 쪽에 우리 정부 쪽에 있고 노원역 부근에는 아무래도 다른 법인은 많은데 저희 프라임셋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노원역에 있으면 아무래도 다른 원수사랑 같이 옆에 있다 보니까 출퇴근하기도 용이하고 그리고 옆에 보면은 맛집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점실때 식사도 같이 맛있는 음식을 하면서 네, 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있다가 다른 이렇게 F신들이 출근하시면은 다시 한번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원역 바로 앞에 있으니까요. 입사를 희망하시거나 그리고 노원역 프라임셋을 원하신 분들은 꼭 연락을 주셔서 입사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노원역 노원지점 프라임셋 여기까지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